부활 8일 축제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한산성당 주임 안동훈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때리칠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들이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러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러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 오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대전 카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활 8일 축제 내 목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건네셨던 것은 제자들이 주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인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건네셨던 그 인사에 기뻐하고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많은 당혹감과 많은 의욕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자들이 머물렀던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볼 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을 피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령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 역시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증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시어 인사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알아뵙지 못합니다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가지 의혹이 있느냐 바로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큰 기쁨을 일으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인사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기쁨을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의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 관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뒤에야 그들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뻐하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 우리들이 이 세상 안에서 마주하고 우리들 마음 안에 간직하는 그러한 걱정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시고 우리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기에 여전히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세상에 대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우리들이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삶의 현실에 고개를 숙이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분명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진실을, 진리를 볼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절망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여유를 갖지 못했던 것처럼 잠깐의 그러한 찰나의 어둠에 가려 마음이 불안해지고 평화를 잃어버리거나 그 어둠이 전부인양 착각할 때 믿음으로 비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개를 들어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고자 그 주님에게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은 분명 우리의 빛이며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이 빛이신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의 빛을 우리들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도록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마음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는 그 주님 세상에 비치신 주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를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어주심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는 이 인삿말은 그저 안부의 인삿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노라고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해야 되는 그 평화를 이루어주시겠노라고 하는 그분 약속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평화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자유 하느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사는 그러한 자유와 그러한 행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주님의 인삿말이 우리들 삶 안에서 항상 울려퍼지기를 또한 희망해 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한산성당 주임 안동훈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안동훈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어떻게 Uhm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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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ck